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아침 공기가 차갑겠는데요. 모레인 토요일은 전주의 아침 기온이 2도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가벼운 외투로 체온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오늘 새벽까지 약하게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부안 6도, 정읍 5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 한낮에는 익산 16도, 김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껴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은 완주 3도, 진안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완주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남부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 안개도 짙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하늘이 다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에 기온 차가 큰 만큼 환절기에 감기들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